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일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눈고 어플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1월 1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024년의 문제를 해설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시험 합격 기원 드립니다 자 1번 가나조약 체결 사회식이 있다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약 유형이 나오면은 그 조약의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었을 거고 어 원문에서 이 내용이 어떤 키워드 기계되는지 그걸 모르신 분들 많이 틀렸을 거에요 그러니까 핵심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 조약은 어떤 국가를 맺었는지 파악해야 되요 근데 우리 일본이랑 맺은 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식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건 치외법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해외여행 왔는데 죄를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판결한 게 아니라 외국법으로 판결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리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절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 우리 절도 결제 처벌안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면은 깽판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불평등 조약인 거에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치외법권을 규정한 강화도 조약이 되는 거구요 자 나의 경우에는 어 솔직히 미국이랑 맺은 조약은 사실상 이때 시점에 한 개밖에 없긴 한데 5관의 내용을 해석해보면은 관세라는 내용과 세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됐기 때문에 관세 규정을 다룬 이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조미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이걸 갖다가 문제를 푸는 건데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두 조약 체결 사이 있던 사실이잖아요 정답은 그래가지고 2번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강화도 조약을 파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했거든요 근데 방식 일본이 처음에 통신사한테 우리한테 문물 전수다 받는 그런 국가인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겁나 세진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를 어떻게 보면 준게 수신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개화정책 총괄기구인 통리기무아문 설치가 예를 계기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흐름상 2번이 적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가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이런 걸 강조했었거든요 자 이 시기쯤에는 공산전투와 고창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꼭 외우라고 했었는데 자 공산전투에서는 견훤이 이기고 왕건이 패배했었고 고창전투에서는 반대로 왕건이 승리했다 근데 지금 맥락에서는 고창전투에서 가르도와 견훤에게 맞서 싸웠다고 해요 그럼 지금 일단 견훤은 빠졌으니까 당연히 그럼 반대의 왕건 다루겠죠 그러니까 왕건의 업적이 되게 다룬건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이후 그러니까 후상국 다 통일한 시점 이후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후상국 시대의 통일 과정 키워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답 키워드는 정계와 계획 요소를 지었다 이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왕건을 쉽게 외우려면은 왕건은 일종의 훈수를 두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훈수충이라면 안 좋으니까 훈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할게요 아무튼 왕건이란 인물은 어 신하들에게도 규범을 제시하는 훈수를 드렸고 후대의 왕에게 훈효십조라 해가지고 후대의 왕들에 대한 훈수도 오지게 두신 분이다 조금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얘기 하면서 이렇게 조금 조언 같은 거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것 자 이 문제 인물형 치고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일단 근광과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근광과의 마지막 왕의 후손 그리고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단 말인데 아마 이것 때문에 예를 찍으신 분이 많을 거거든요 일단 이 인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찬 시득인데 기벌포 전투가 삼국통일과 연결되기도 하고 문무왕까지 활동했었으니까 얘랑 또 매칭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웠을 텐데 자 조금 더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사후의 흥무대왕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데 왕의 칭호를 붙였대요 그러면 솔직히 신라에서 이 정도급 인물이면은 겁나 메이저한 거의 자 신라 인물 중에서 모르면 안 될 만한 진짜 거의 메이저급 인물인데 그런 걸 조금 더 고려해서 접근을 해서 소골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가지고 일단 김유신인데 흥무대왕 김유신이거든요 근데 아마 김유신인 걸 아시는 분은 있어서도 이 인물이 뭐 이건 건모잠 이건 장문유 얘는 뭐 왕건인 거 다 알겠는데 3번을 접근하기에 어? 하신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비당구가 염종의 난이라는 게 뭐냐면 진평왕부터 문무왕 사이에는 선덕여왕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선덕여왕 시기에 여자는 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란을 느꼈었는데 이 김유신이 이 반란을 진압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유신인 걸 알았어도 정답 키워드가 낯설어가지고 정답을 썩 깔끔하게 찍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답 키워드는 3번이에요 자 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12목 보자마자 고려성종인 거 나와야 돼요 고려성종은 지방행정제도라던가 아니면 뭔가 숫자가 들어가는 키워드 뭐 12목, 시무 28조 이런 것들이 정답 키워드 잘 나오는데 근데 나 고려성종인 거 알겠어 근데 이거 틀리신 분들은 다 예를 찍었을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전기왕 순서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이 8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왕규의 나는 여기 이대해종 때 발생했었고 자 강조의 정변은 목종 때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조왕권 알아? 광종도 알아? 성종까지는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광군 조직한 정종이라던가 왕규의 난 해종이라던가 아니면 강조의 정변만 나와도 얘가 목종인지 현종인지 다들 엄청나게 헷갈려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3번 찍고 틀리신 거거든요 외우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1대부터 8대 가지고 현종 자체를 이렇게 내던지 아니면 솔직히 이 범위 내에서 순서문제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한 왕만 외우서는 이런 식으로 낚이는 문제를 어떻게든 건드니까 그 정도의 공분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돼야 앞으로의 문제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의 선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저것도 제가 저번에 다녔던 강의에서 강조했던 건데 제가 그걸 기억하라 했어요 자 고려시대 건축물인데 가장 오래되었냐 아니면 축조연대가 명확하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외우도록 했었거든요 자 가장 오래된 거는 여기 있는 봉정사 극락전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충청남도 예산이란 지역과 맞배 지분과 정화가 걸린 건데 힌트를 심지어 3개나 줬어요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정답은 1번인데 솔직히 저는 제가 실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적혀있냐면 충청남도 예산 나왔죠 저는 이 건축물들을 볼 때 여기에 뭔가 추가돼요 예산수덕사 내용전 구례화음삭강전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안동봉정사 극락전 보은법주사 팔상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건축물이 어디 지역에 위치한지 그거까지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힌트가 100% 나오는 게 아닌데 힌트를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더 쉽게 풀 수 있고 자 팔딱 지붕이란 건 이런 식으로 끝이 푑푑 솟아오른 게 팔딱 지붕 양식이라면 맞배 지붕은 진짜 배 주욱 늘어지듯이 이렇게 삑 삑 나와있는 거 약간 그런 형식까지 알면은 이런 건 다 제끼시고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제끼어버리시고 솔직히 두 개 좀 고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 주욱 늘어졌냐 끝이 이렇게 뿅뿅 솟아올랐냐 그런 거 정도는 구별하신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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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